우선은 여러분들 우리의 카톡 포사를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수현 선수 준비됐나요 마지막 선수고요 이 선수 끝난 다음에 30분부터 10분씩 30분에 바로 오프스트링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수현 선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수현 grill 대표예요 pull 우와 아 그래 너무 웃어버려 아 좋아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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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자 지금부터 스텝 한 번에 불 한 번